이번 시간에는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코딩이 뭐냐면 캠타시아 스튜디오로 우리가 편집을 했죠. 아니면 캠타시아 레코드로 녹화를 했잖아요. 그것 자체로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영상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캠타시아에서만 사용하는 캠타시아만을 위한 동영상 스펙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적인 동영상 플레이어나 이런 것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작동하도록 하려면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인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 알아볼 건데요. 우선 제가 스크린에다가 이전에 우리가 독화했었던 것들을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에디팅 디멘션스라고 나오죠. 우리 캠타시아 스튜디오 편집편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것은 캠타시아 스튜디오로 만들어진 편집본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인코딩하면 지금 지정한 디멘션스의 크기대로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280 곱하기 720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비묘어 같은 일반적인 동영상 서비스들이 그 동영상을 인코딩할 때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HD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HD로 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1280 곱하기 720 이상을 해야지만 이것을 HD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280 곱하기 720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여기 있는 이 동영상은 1280 곱하기 720이라는 해상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레코딩했을 당시에 레코딩할 때 이 동영상 자체가 조그만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여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레코딩할 때, 즉 이 레코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서 해상도를 또 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1280 곱하기 720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캠타시아 스튜디오에서도 1280 곱하기 720 사이즈로 지정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 레코딩하는 거에서는 작은 사이즈로 한다고 하더라도 캠타시아 스튜디오에서는 1280 곱하기 720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업로드하실 경우에만요. 그러면 이제 인코딩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거 꺼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제 인코딩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는 이 CAMPROJ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죠. 캠타시아 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확인을 넣습니다. 인코딩을 할 때는 PRODUCE AND SHARE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옵션이 있는데 그냥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RODUCTION WIZARD라고 하는 다이얼로가 뜨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프리셋을 지정하는 건데요. 프리셋은 뭐죠? 미리 지정되어 있는 일종의 템플릿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프리셋을 딱 클릭해보면 웹에 최적화된 거 아이폰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HD 뭐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인코딩하려는 사이즈 또는 퀄리티 이런 거에 맞는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HD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캠타시아 스튜디오로 만든 내용을 만약에 아이폰에서 보고 싶다 또는 아이패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사이즈를 다르게 지정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고 하면 자 add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이즈를 추가시키면 됩니다. new 하고 뭐 여기서 파일 포맷을 지정한다고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뭐 지금 수업의 범위를 좀 벗어나니까 일단 저는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HD를 지정을 하고요. 다음을 누르고 자 파일 앤 폴더라는 부분에서 프로젝션 네임은 지금 여러분이 인코딩을 하면 결국 mov나 avi나 어떤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이것이 저장이 될 건데 그 저장되는 일방적인 동영상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캠타시아 2라고 제가 지정을 하고 폴더를 지정을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폴더에다가 지정을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좀 편하게 바탕화면에다가 일단은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렌더링 프로젝트라는 이 다이얼로가 뜨고 여기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게 진행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은 뭐냐면 이 캠타시아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파일을 이 일반적인 동영상 플레이에서 재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로 렌더링 즉 전환하는 과정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 끝나면 프로덕션 이스 컴플릿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뜨고요. 그 결과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픈 프로덕션 폴더라는 걸 클릭하면 이 결과적으로 이 동영상이 만들어진 디렉토리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재생시켜보면 자 재생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녹화를 하다보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렌더링 파일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레코딩 파일 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각각의 파일들을 인코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 파일을 인코딩을 한 번에 해야 되면 하나 인코딩 시켜놓고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하나 시켜놓고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엄청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에 툴스 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쉐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배치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면 화면이 떠요. 여기에 All Files 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여러분이 인코딩 하려고 하는 파일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요.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6개 정도 되는 캠타시아 파일을 어떤 프리셋으로 인코딩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파일마다 다른 프리셋을 지정하고 싶으면 밑에 거를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Output 폴더로 데스크탑을 지정한 다음에 마침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방금 제가 추가했던 파일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6개의 파일들이 있고 각각의 파일들이 하나하나 인코딩이 자동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모든 인코딩이 다 끝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코딩을 한꺼번에 하는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인코딩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캠타시아 레코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캐스트를 녹화하는 것 그리고 캠타시아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인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동영상 플레이어서도 재생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동영상 파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유통하는 방법은 사실 이 수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우리 생활콧 생활표현 수업 중에 보시면 스크린캐스트 옆에 보면 배포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영상 밑에 배포죠. 현재 유튜브 밖에 없는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파일 자체 오리지널 동영상 파일 자체를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토렌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 밑에 배포를 통해서 제가 또 수업들을 준비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스크린캐스트로 만든 이 결과물은 유튜브나 또는 토렌토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배포하시는 것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